12월 24일, 21주일 앞둔 여러 청춘들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규칙은 단 하나, 연애 금지입니다. 막상 또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. 살짝씩 눈길이 가긴 했는데. 왜 쳐다보지? 나한테 관심 있나?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의식하게 되고 무조건 그냥 친구로만 봤는데 알게 모르게 감이 점점 쌓였던 것 같아요. 잘 지켜볼게. 오케이. 추억 레전드다. 너 왜 풍경이나 이런 건 다 예쁘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예쁘다고 안 해? 이제 학교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. 그리고 12월 31일, 다 같이 성인이 되는 날. 스몰 하우스에서의 꿈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. 모든 금지로부터 해방된 어른으로서의 첫 일주일을 함께 보내며 이들은 어떤 성장통을 겪게 될까요? 나랑 데이트하자.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어. 나랑 사귀자고.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을 함께 겪을 청춘들의 열아홉 스물입니다. 사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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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사